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기계몰사이언스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밤 10시 45분이네요. 오늘 방송은요. 건강원 생쯔집 가공시에 꼭 필요한 기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직철이 돼요. 직철이 돼서 직을 가공해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 상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할까 합니다요. 그러면 건강원 기계몰사이언스에서 유튜브에 생쯔집을 가공할 때 필수 기계를 많이 올렸는데요. 또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리는 겁니다. 본 건강원 기계몰사이언스는요. 다음 블로그에 또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라고 많은 글들을 올려놨어요. 그럼 다음 블로그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다음에요. 생쯔집 기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백제약초건강원, 백제약초건강원, 건강원 기계몰 이렇게 나오네요.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다음 블로그 백제약초건강원 앤드 건강원 기계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가가지고요. 오른쪽 위에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메뉴 메뉴를 한번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면은요. 쭉 이렇게 백제약초건강원하고 제 사진 뜨면서 쭉 이렇게 카테고리가 쭉 떠요. 그럼 여기서 쭉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칙파색이 나오네요. 칙파색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칙파색이에요. 칙파색인데요. 칙파색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가정용이고요. 하나는 업수용이에요. 가정용은 좀 이렇게 트위크도 좀 작고요. 모다도 좀 약한 거예요. 몸체도 좀 작고 그래서 칙을 팥에 턴다고 하잖아요. 노타리방이 털다 보면 이게 기계가 이렇게 멈춰버려요. 힘이 약해서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칙을 전문적으로 탈곡을 하려면 기계가 힘이 쎄야 돼요. 근데 자꾸 맥히면 힘듭니다. 빼내려고 그래서 가정용 칙파색이하고 업수용 칙파색이하고 판매가는 한 2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15만원치 20만원밖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칙파색이를 강력 추천드려요.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파색이 뒤에 지금 서 있는 게 유학기예요. 유학기는 별도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살펴봤고요. 그래서 뒤로 한번 가갖고요. 메뉴를 다시 눌러갖고요. 요 칙집이 있나 한번 볼까요. 칙집 칙집 일단 간단하게 사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살펴 포장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기 건강원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기가요. 보신 화면처럼 이런 포장기예요. 저희 창고에 있는 포장기 사진입니다. 4단 4단 놀아 포장기라고 그래요. 위에 옆에를 두 번씩 눌러주는 거예요. 최신형 포장기 되겠습니다. 이 포장기가 꼭 필요해요. 필요하고요.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을 한번 또 뒤로 가서 그러면 여기서 메뉴를 다시 누르고요. 중탄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중탄기 중탄기는 가스, 중탄기, 전기, 중탄기 다 있는데요. 여러분의 편리성에 따라서 가스식이냐, 전기식이냐, 온도식이냐, 압력식이냐 주문하면 나오니까 그건 그게 고민 안 했어도 돼요. 중탄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탄기 근데 칙만큼은요. 추출기를 쓰시면 안 돼요. 공학기도 쓰시면 안 되고요. 중탄기 반자동 중탄기라고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자동 중탄기예요. 반자동 중탄기 자, 가스 밸브 있잖아요. 거기 번호 번호가 빨간 것이 LPG 가스고요. 노란 것이 도시가스 LNG 가스죠. 도시가스하고 일반가스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주문만 하면 나와요. 그리고 정기식도 여러분들이 주문만 하면 나오고요. 온도식도 여러분이 주문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건에 현장 조건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현장 조건은 도시가스가 안 와 있는데 도시가스를 쓰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현장이 농업용 전기라든가 이렇게 승합되어 있는 일반 전기가 와 있는데 가정에서 전기식 쓰려고만 안 됩니다. 누진세 많이 붙어서요. 그리고 이런 중탄기를 쓰려면 동력이 와 있어야 돼요. 동력 동력 안 와 있으면 안 됩니다. 동력도 안 와 있는데 전기식 좋다고 해서 전기식 쓰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동력도 안 와 있고 도시가스도 안 와 있으면 그냥 LPG 쓰시면 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10리터 중탄기예요. 110리터 중탄기인데 이게 110리터 중탄기고 야 2배가 큰 게 250리터 중탄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새것 같은 중탄기를 저희가 하나 갖고 있어요. 칙을 이렇게 우리가 파쇄해서 믹서해서 유압을 짜갖고 칙집을 들통해서 끓이면 타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게 3종식 파란핀 솥인데 여기다 끓이면 안 탑니다. 250리터 새것 같은 중고 하나 있어요. 그것을 저렴하게 드립니다. 선착순으로 계약금 걸으시면 먼저 드립니다. 이거 250리터 새것 같은 중고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스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시가스 아니고 그냥 일반가스 쓴다. 그러면 노즐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노즐만 저렴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기계 나가면 새것 사셔야 돼요. 새것 새것 사셔야 되는데요. 이 중탄기만큼은 여러분들이 돈이 딱해서 바로 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중탄기계 종류가 많아요. 온도식이냐 가스식이냐 도수가스식이냐 정기식이냐 핸들 추출리식이냐 공학기식이냐 순환식이냐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손만큼은 여러분들이 계약금을 넣으시면 빠르면 빠르면 20일 늦지만 한 달 후에 솟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칙을 가공해 보고 싶다. 그럼 미리미리 서둘러서 계약금을 지불하셔야 20일 한 달 후에 솟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포장기하고요. 유학기 칙 파쇄기 칙 믹서기는 있어요. 근데 중탄기만큼은 계약하시고 20일 내지 한 달 후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칙을 전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110리터나 250리터 중탄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중탄기 살펴봤어요. 자 여기 써있잖아요. 다음에 건강원 기계물 블루거에요. 건강원 기계 판매 가스 중탄기 110리터 압력 파라핀 근데 이 파라핀이요. 요새는 더 좋아져갖고 식품 정가물로 사용하는 액상 파라핀을 써요. 아주 좋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 여기까지는 기계까지 살펴봤고요. 포장기 살펴봤고 중탄기 살펴봤고 칡 파쇄기 살펴봤죠. 칡 파쇄기 칡 생진 믹서기 한번 살펴볼까요? 메뉴를 가갔고요. 기타 기계를 한번 가볼까요? 기타 기계 기타 기계 생진 이렇게 이거는 저희 가게에서 쓰고 있는 거 옛날 제가 생진 안 나올 때 제가 공작기계 만드는 데 가서 주문해서 제가 만들었던 거 이거는요. 이거고 이거 아니고 세급합니다. 뒤로 한번 가서 기타 기계 있는데 기타 기계 일단 нее women 보장기 가 начin 미 요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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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Music 영 주 피 자 화면에 나와 있죠. 이 유압기는 우리가 농장에 납품했던 거 사진 찍었던 겁니다. 유압기가 신형으로 나와서 구르마가 수된 스타일으로 나와요. 그리고 뒤에 안전장치가 달려나와서 내통찌그름 방지용 센서를 달려서 내통찌그름을 방지할 수 있게끔 나와요. 구르마도 수된 스타일으로 나오고 많이 좋아졌어요. 유압기 꼭 필요합니다. 유압기 꼭 필요해요. 유압기 살펴보셨죠? 그 다음에 생식집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구하는가? 거기 어디 갔습니까? 열매를, 건가를, 생식집. 여기 있네요. 아까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여기가 없지? 이게 저희가 경기도 이천, 이천 약초건강원에 납품했던 사진 같네요. 생식집 믹서기 나오네요. 생식 믹서기. 저희 창고에 있는 거 찍었던 사진이에요. 생식 믹서기. 책을요. 골절기로 가구 자르지 않아요. 그냥 여기다 바로 팔뚝만을 넣으면 칠팝쯤 털립니다. 순식간에 털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식 믹서기 넣고 죽처럼 가는 겁니다. 여기 가격 써있네요. 매번 저한테 와서 가격 깎아 놓으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공개 했잖아요. 건강원용 칠팝쩍이 190만원이에요. 190만원. 190만원. 생식 믹서기 190만원이에요. 유압기. 뭡니까? 유압기가 잘못됐네. 지금 많이 올랐어요. 230만원이에요. 유압기 230만원. 그리고 이제 이 들통다이 케이스 자동으로 되는 거 이것도 팔아요. 45만원이에요. 이게 110리터. 팔앞에 있는 중산기에요. 중산기. 약 220만원 갑니다. 약 220만원. 110리터짜리. 약 220만원 가요. 이렇게 지금 칡집 나왔잖아요. 이렇게요. 일생 칡집이에요. 일생 칡집. 보이는 화면에 칡을 칡판색에 넣으면 그냥 실밥처럼 털려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다 설명한 것 같네. 그렇게 하면은요. 포장기는 안 나왔습니까? 나왔네. 여기도 포장기 나왔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기 120만원이에요. 120만원. 120만원. 포장기 120만원. 그러면 이제 생진 믹서기 190만원. 칡판색이 190만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120만원, 20만원 이쪽으로 가니까 100만원 했다가 500만원이죠. 500만원. 500만원 했다가 야가 220만원. 720만원. 유학기 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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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그렇게. 900, 900 얼마. 70인가. 얼마입니까? 계산은 이제 왔다갔다 하니까요. 오셔서 계약하실 때 흥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들통다이까지 약간 이렇게 하면은 천만원 들어요. 천만원. 천만원. 약 천만원. 그리고요. 부직포가 필요해요. 부직포. 부직포 약 10만원 들고요. 그 다음에 칡파우치 두개 사시면 약 10만원 들어요. 그럼 20만원 들고요. 칡박스 50개용. 두뭉치 사시면 약 10만원 들습니다. 30만원 들어요. 그러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대략 1030만원 정도 있어야 돼요. 1030만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계를 저희가 이제 납품하게 되면요. 저희가 이렇게 화물차 리드프스타를 실고 가요. 실고 가서 설치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사용방법도 무료로 알려드리고 에이스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중탕도 또 같이 해요. 빠르면 하루에 할 수 있고 늦으면 1박 2일 상주해서 전수를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실고도 가고 설치도 해드리고 1박 2일도 전수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제 일당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낸겨야 되는데 낸기들 못해요. 원래는 저희가 건강원으로 풀 세트를 저희한테 구입을 하셔야 저희가 교육을 무료로 하는데 이게 기계를 이렇게 많이 안 사잖아요. 보통 건강원 기계를 오픈할 때는요. 유학기 2대 사요. 2대. 2대 사고요. 이 틀통당이 하나 사고요. 이런 소탄지를 한 10개 사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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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10개. 10개. 5개 삽니다. 그리고 이런 포장기를 3대 사요. 3대. 그리고 또 홍삼중산기도 막 사고 스탠드 포장기도 사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1박 2일 가서 저희가 설치를 해들고 와도 경비가 되는데 이 치익만 가공한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영리 목적을 한다면 우리 타산이 안 맞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주 소정의 수수료만 보고 하기 때문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와서 돈을 이렇게 좀 깎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나는 돈을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중탕 노하우나 기계 다루는 법이나 에이스나 이런 것을 알차게 전술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 분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건강원은요. 건강원 실물 경력이 30년 이상이에요. 실물 경력이. 그리고 저희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가공을 하는데요. 둘이 생칩집 하루에 뭐 15숫을 할 수 있어요. 15숫. 그 정도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생칩집 15숫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본 건강원 여기 나왔네. 방금 전 칩파색을 털면 이렇게 손처럼 금방 나와요. 나와요. 나온 걸 믹서기로 갈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죽으로 됩니다. 죽으로. 짜면 돼요. 본 건강원 기계몰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진짜. 진짜 노하우를 전술을 무료받고 싶다. 이런 분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건강원 기계몰사이언스에서 칡 가공에 꼭 필요한 기계를 추천드렸어요. 또 어설픈 곳에서 어설픈 기계 추천받아서 여러분들 금방 후회합니다. 후회에. 제가 추천한 기계는요. 여러분들 평생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칡을 쉽게 맛있게 변질 안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칡집을 가공 해보고 싶은 분들 최하 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천만원. 천만원 준비하시고 건강원 기계몰사이언스 본점. 익산에 있는 백제 약초 건강원 방문해서 대화 나눠보시고 맘에 들면 계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상담전화 010-6614-2661 상담전화 010-6614-2661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